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환경적 요인에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의 면역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일부 습관은 면역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대인의 면역력을 붕괴시키는 7가지 주요 습관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과도한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영향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거의 모든 사람의 일상에 존재합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신체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여 면역반응을 박제합니다. 이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킵니다. 해결책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 명상, 요가, 심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취미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불규칙한 수면 습관 수면의 중요성 수면은 면역체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세포의 생산과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체내의 염증지표가 상승하고 감염에 대한 반응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해결책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여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지침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불균형한 식습관 식습관의 영향 불균형한 식습관은 면역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방, 고당분, 가공식품이 많은 식단은 면역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체포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해결책 균형 잡힌 식단을 따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국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한 식사를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설탕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4. 과도한 음주와 흡연 음주와 흡연의 영향 과도한 음주는 면역체계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음주는 면역체포의 생산과 기능을 방해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킵니다. 흡연 또한 면역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폐화호흡기 계통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해결책 음주와 흡연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음주를 적당히 하고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활동부족 운동부족의 영향 신체활동부족은 면역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운동부족은 면역세포의 생산을 줄이고 면역반응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해결책 주기적인 운동을 포함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등도 든동 또는 75분 이상의 강도 높은 운동을 목표로 하세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6. 만성적인 탈수 탈수의 영향 탈수는 면역체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면역세포의 효율적인 기능과 체내 독소 배출에 중요합니다. 탈수는 면역세포의 이동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해결책 매일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에 8컵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체중, 활동 수준, 환경에 따라 물의 피로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과도한 카페인 섭취 카페인의 영향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면역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 반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해결책 카페인 섭취를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00M기 이하의 카페인 섭취를 권장하며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줄이고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현대인의 면역력을 붕괴시키는 다양한 습관들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도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음주와 흡연을 줄이며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카페인 섭취 조절을 통해 면역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실천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강한 면역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